여러분들, 경관급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튜브 피딩입니다. 그러니까 씹지 못하는 분, 삼키지 못하는 분, 아니면 식물 상태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 영양을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 같으면 음식과 같은 내용을 정맥주사로 만들어서 그걸로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흔히들 콧줄이라고 부르죠. 코로 튜브를 넣습니다. 이 끝이 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주사기로 튜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위까지 넣어줍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는 다른 분들하고 정상인 분들하고 같으니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 또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대부분 사서 피딩을 하고 있습니다. 산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포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 보면 특징이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대단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물기가 많은 것을 먹게 되면 배는 차는데 실제로 먹은 칼로리 양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부피는 적어도 칼로리는 많이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첨가물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칼로리 높으면 살이 찌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정도 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도록 야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칼로리가 높은 그런 경관급식을 만듭니다. 캔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죠. 비용도 꽤 들고요. 거기에는 또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채소 성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과일 성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가장 좋죠. 비용도 적게 들고 거의 사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몸에도 좋고요. 경관급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미, 채소, 과일을요. 이걸 낳을 것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현미, 채소, 과일만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섬유질, 항산화 성분, 비타민,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채소, 과일로만 만든 경관급식은 다른 것을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를 특별히 또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뭐가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소금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은 소금으로 나트륨을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적게 들어있는데 그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물기가 너무 많으면 배는 차는데 칼로리 섭취량이 적으니까요. 사람이 야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당하게 야외인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키에는 어느 정도의 몸무게가 되는 것이 가장 알맞은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몸무게가 되게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야외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유지가 되게 경관급식을 만들어서 그런 양으로 드리면 됩니다. 체중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채소 과일을 좀 적게 넣고 현미를 좀 많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현미를 좀 줄이고 채소 과일은 그만큼 더 느리고 전체 양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 자주 주는 것이 좋겠죠. 한꺼번에 많이 주면 위에 부담이 되고요. 또 혈당도 좀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하루에 다섯 번 혹은 여섯 번 이렇게 나누어서 소량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는 물에 불려서 이걸 갈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조금 여러 번 먹을 것을 갈아서 냉동실에 이어놓으면 됩니다. 그 현미가로 하고 채소는 바로 싱싱한 것 그리고 과일도 싱싱한 것을 믹서기에 넣어서 갈만 됩니다. 단백질이 많이 되는 경관급식을 먹게 되면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몸에 냄새도 많이 나고요. 대변 소변에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혹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면 병도 악화되고 만성 콩팥병도 악화됩니다. 현미 채소 과일을 가지고 경관급식을 만들어도 아주 훌륭한 경관급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편리하고 또 아픈 사람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